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. 경남의 주택 거래량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경남의 주택 거래량은 5,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,883건에 대비해 34.2%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 1월 경남 주택 거래량은 1만 113건으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2월 8,582건, 3월 6,732건 등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최근 4개월 동안 거제시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1월 1,699건에서 4월 355건으로 79.1% 감소해 도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.